감히 있게 탕 좀 지어 주게. 그 상한이 있으신 듯한데 헛걸음 하셨습니다. 이 삼이란 삼은 죄다 씨가 말라버려서 탕제를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저기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네. 이거 돈이라면 내가 달라는 대로 줌세. 한 번 부탁을 좀 함세. 이 나리 같은 분이 벌써 열어 다녀갔습니다. 한 대 먹고 죽을려도 진짜 없는 걸 어쩝니까. 저기 궁궐이나 가야 삼 구경을 할까. 한양 저자에서는 삼 구경하기가 힘듭죠. 아이고 참. 아이고 어디 가서 삼을 구한단 말인가 그래. 주로 왕실에서 쓰던 귀한 인상이 조선 후기에 들어 민간 수요가 급증한 데 반해 공급을 맞출 수가 없자 훈귀 현상이 벌어졌다. 뭘 더 달라는 것이냐 이런 도둑놈을 봤나 이거? 아 나리. 저를 보고 도둑놈이라 하시면 안 되죠. 어디 다섯 양만 주시고. 다섯 양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아 내 인상 내놓으라고요. 아 나리. 그 삼이 어떤 삼인데요. 제가요. 직접 진상까지 가서 캔 삼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섯 양이나 주지 않았더냐. 저 다섯 양? 나리. 나리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산에서 캔 삼을 다섯 양에 달라는 게 이렇게 말이냐댑니까? 아니 진산 거라면 최상품이거늘. 이 사람이 완전히 도둑놈 신네 그려. 뭐? 도둑놈? 그 댁은 뭔데 참견이요? 나? 나 이 사람한테 삼 사기로 한 사람이다. 왜? 아니면 그 포도착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구 건지 확인해 봐. 에이. 에이. 그 재수가 없으라니까. 됐다. 에헤이. 아이씨. 아이씨. 내 삼. 내 삼. 양반 망신단 다 시키구만이. 이 나리. 참말로 감사합니다. 예쁘게. 이 삼. 나. 나한테 팔게나. 예? 이 돈이면은. 섭섭지 않을걸세. 내 아들이 많이 아파서 그러네. 아유. 이보이 의원. 여기 삼 가져왔네. 이 귀한 것을 어찌. 이야. 이 크기며 모양이며 최상품입니다. 진산에서 캔걸하더니 이게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같네. 이 얼마만에 맡아보는 향인지. 아하하하하하하하. 어? 역시. 보통 인삼하고는 향부터가 다르지. 예. 다릅니다. 이거 도라지입니다. 도, 도라지. 도라지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여기여기여기여기 저. 산뿌리도 달려있는데 이게. 산뿌리가 달리긴 했지만. 몸통은 도라지입니다. 뭐라고? 그니까 이. 인삼인 척. 부친거라고요. 하하. 내 수많은 부삼을 받지만 이 도라지까지 이용하다니. 하하 참. 아주 기술이 날로 좋아져. 날로 좋아져. 하하. 하하. 내. 내 이놈들이. 지금. 형 어디 갔어? 형님 나 왔어. 왔냐? 형. 이거 봐봐라. 오늘 아주 역대급이라니까. 수고했다 동생아. 사실 인삼을 두고 신랑이 버린 것도 연기였다. 그 상한이 있는 모양인데. 헛걸음 하셨습니다. 에? 내 아들이 지금 사귐을 헤매고 있어서 그러네. 이거. 돈이라면 내가 달라는 대로 줄세. 한번 사정 좀 봐주세요.